천사와 악마 천사와 악마 천사와 악마 늘려주고 싶지 않아도 써야만 돼 외모해야만 돼 응원하지 않는데도 소시오패스처럼 알면서도 계속 진심과 달리 그댄 멀어지겠죠 비극적 결말의 주인공이 된다고 해 그냥 누군가 위로를 바를 거야 학교 작사당가 왜 난 널 얘기해야 해 가끔은 나보다 아픈 내가 돼 귀를 막아야만 해 내 노래가 들릴 때 이기적인 내 욕심을 용서해 소시오패스처럼 화필 작사당가 돼 난 널 얘기해야 해 가끔은 나보다 아픈 내가 돼 귀를 막아야만 해 내 노래가 들릴 때 이기적인 내 욕심을 용서해 내가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